정말 우리가 이 치키닝이 과연 어디서부터 원인이 시작됐는지 좀 이제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제 MC분들은 좀 알고 계세요? 치키닝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회전 부분이 가장 많이 신경 쓰였고 제가 초보 때 치키닝 교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회전이 많이 안 돼서 였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특히나 치키닝 되는 사람들은 저는 그 이유가 가장 많다고 봐요 세게 치려고 힘 줘서 회전하다 보게 되면 나기도 모르게 이게 들리는 경우가 저는 그래서 가장 남자들이 많지 않을까 근데 이제 나이를 많이 먹으면 이제 회전이 잘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잘 되죠?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맞고 지금 박상주 아나운서가 힘이라는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 힘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스윙에 끼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치키닝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이 우리가 조금 치키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연구하셨던 분들은 이제 단순히 펴는 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생각하실 거예요 원인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다운스윙에서 코킹이 많이 풀리는 이런 캐스팅 동작 캐스팅 동작이 굉장히 많이 되면요 어? 뒷당렬 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들리면서 당기고 이런 동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물론 다른 어떤 동작들에서도 나오는 게 있겠지만 특히나 좀 여기서 캐스팅이 되면 팔로우에서 치키닝으로 이어지는 동작이 굉장히 그냥 물 흐르듯 그렇게 진행을 되는 걸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캐스팅이 되는 걸 고치고 싶어서 의식적으로 억지로 이걸 끌어당기려는 또 노력을 하세요 이걸 끌어내리려고 하세요 이 각도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동작 자체가 어떻죠? 이거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쵸? 제가 이 힘은요 오히려 캐스팅을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못 고쳐요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치키닝까지 연결이 되는 스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긴장감이 없어야 돼요 우리 몸에 긴장감 없이 텐션을 좀 자꾸 낮추고 힘을 쫙 뺀 상태가 첫 번째 단계가 돼야 되고요 캐스팅을 안 되게 한다는 건 결국엔 레깅이 잘 돼야 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인 거죠 힘을 빼자가 근데 이 레깅을 잘 하기 위해서 막 자꾸 끌고 내리고 이런 동작은 방금 말씀드렸던 힘을 빼자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끌고 내려오려고 힘을 쓰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힘을 빼기 위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는 힘을 빼고 그다음으로 이해해야 되는 동작이 바로 팔을 채찍질하듯이 이 팔의 움직임이 꼭 채찍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끌어당기는 동작을 노력하려고 하는 동작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견고하게 자꾸 끌어내리려고 힘을 잡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채찍질을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엇박제로 꼭 채가 떨어지는 이런 느낌 골프채를 채찍질이라고 생각하고 휘두르라는 건가요? 그렇죠 팔부터 아예 다 팔부터 팔의 움직임 전체가 채찍질이다 생각하고 그러면 뭔가 팔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바른 레깅이 나오게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자꾸 우리가 이제 치키닝을 하지 않으려고 여기서 끌고 와서 앞에서 쫙 뻗어주려고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요 몸에 힘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내리는 걸 연습하지만 결국에는 캐스팅은 캐스팅대로 되는데 그냥 끌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채가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되죠 그러면 공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치키닝은 다 너무 선명하게 됐고 보였고 공은 완전히 우측 갔어요 공은 공대로 우측으로 더 많이 가는 문제까지 추가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캐스팅, 치키닝은 고쳐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일단은 힘을 빼는 게 첫 번째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팔을 부드럽게 내리는 동작 채찍질이다 생각하는 동작이 필요한데 제 리듬을 한번 보시면 탑에서 일부러 멈춘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방향을 전환할 때 힘을 오히려 빼셔야 올바른 레깅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딱 잡고 각을 잡고 내리려고 하면 몸에 더 경직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